Hello everyone my name is 성현 리 I'm five 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님 안녕 여러분 이성현이야 반디가오 친구들 내 이름은 이성현 안녕 유튜브 난재기들 그리고 페이스북 팔로우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몰카를 해볼거냐면요 광재형한테 통화로 돈 빌려달라고 몰래카메라를 해볼거에요 사실 이 형이 되게 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돈 빌려줄거 같단 말이에요 한번 전화를 해서 돈 빌려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형 어 성현아 아 형 잘 지내세요 형 어 죄송해요 요즘 연락도 못드려가지고 어 아니요 잘 지냈어 뭐 형 뭐하고 계세요 네 지금 똑싸고 있었다 아 똑싸고 계세요 어 오랜만에 연락드렸는데 다름이 아니라 어 되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제가 이번에 어떤 웹사이트랑 싸웠거든요 한번 어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신고를 먹게 됐어요 어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보통 같은 욕설을 무시를 하는데 되게 심한 욕설을 해가지고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욕을 해버렸는데 어 어 합의를 해준대요 저한테 어 이게 한 800정도 될 거 같아요 800정도 될 거 같아요 어 헐 개소름이네 네 제가 600까지는 모아봤어요 어 아 진짜 정말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형 금전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은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어 안 돼 어 안 돼 어 안 돼 네? 안 돼 안 돼 내가 돈 문제만큼은 되게 철저하게 하는 편이라서 미안하다 내가 기도해줄게 미안하다 200을 다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있잖아요 한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만 성현아 안 돼 근데 내가 이것만큼은 좀 예민해가지고 미안하다 어 혹시 5만원도 안 되세요? 안 된다니까 근데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아 저 되게 구차해서 죄송한데 혹시 만원만이라도 좀 아 일단 그럼 계좌 좀 불러라 바로 넣어줄게 바로 넣어줄게 바로 넣어줄게 아 계좌요? 만원이라도 도와줄게 어 힘드니까 잠시만요 근데 무슨 그건데 네? 무슨 신고인데 어 형이랑 혼인신고요 다 혼인신고요 다 혼인신고요 띵 신고 아 형 물가줘요 와 형한테는 제가 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? 형 형 그러면 내 인성이 뭐 아 형 아 만원밖에 안 돼요 제가? 다 빌려줄 수 있는데 장난친 거지 형 저는 그냥 만원에 그냥 초록색이다 저는 아 아니다 아유 죄송해요 형 형 몰래카메라인데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? 아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나가봐야 되거든 아 알았어 형 전 만원에 불가하니까 갈게요 형 형 다음에 만원짜리 만원 사줄게 아 너무 서운해하지만 미안하다 아니요 아니요 형 형 들어가세요 에이 자 결국 저는 만원짜리 불가한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광자영이 착해가지고 뭐 다 빌려준다고 할 줄 알았는데 에 에 돈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을 처져야 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 이 이 이 이 이